안녕하세요. 여러분 인도 주장원입니다. 오늘은 진공간 앰프에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 기능을 첨가할 수 있는 그런 블루투스 리시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. 보통 빈티지 앰프나 진공간 앰프에는 블루투스 기능들이 없이 나오는 경우가 많구요. 또 중국산이나 좀 싼 저가 그리고 거실에서 여러가지 영화음악이나 이런걸 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습니다. 특히 뭐 2, 30만원, 4, 50만원짜리 진공간 앰프 앞쪽에 붙어있는 그 블루투스는 원가 만원도 안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구요.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으로 핸드폰을 연결해서 음악을 듣되 하이파이 수준의 음악을 듣겠다. 텔레비전이나 보고 라디오나 듣고 이런게 아니라 진정한 음악 감상용 블루투스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장비가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G 마켓에 디오 슬래시 6 가 있구요. 디오 슬래시 3 가 있는데 디오 슬래시 6 가 최고 하이 퀄리티 제일 높은 등급인데 23만원 정도고 슬래시 3 가 가장 기본 모델인데 13만원 정도 합니다. 거의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사치에요. 왜냐하면 신호를 받아서 디코딩 하는 거와 디지털 투 아날로그를 하는 칩은 이거나 이거나 동일하더라구요. 단지 여기는 약간 부가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받는 건데 음질에는 글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13만 9천원짜리 디오 슬래시 3를 한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. 이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거구요. 이 앞에 아날로그 신호가 바로 디지털로 입력돼서 이 안에서 전환이 돼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가 연결이 돼서 바로 진공간 앰프나 리시브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이 슬래시 모양이 여러가지인데요. 이게 지금 이제 슬래시 6이고 이게 슬래시 3인데 이어폰을 꽂고 입출력하고 이런 거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다가 이어폰 헤드를 연결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죠. 그리고 앰프의 이 뒤쪽에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. RCA 잭 쪽에 이렇게. 그리고 얘네는 독립적으로 핸드폰 충전하는 라인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원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게 왜 좋은지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. 앞에 안에 있는 부분 내부를 한번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여기 슬래시 3는요. 이 퀄컴 CSR8675라는 칩이 블루투스 신호를 인코딩된 블루투스 신호를 전파를 받아서 여기서 디코딩을 해서 다지 디지털 비트 신호로 전환을 하는 칩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디코딩하는 퀄리티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음질에 큰 영향을 주고요. 두 번째 무선 신호를 디코딩을 해서 1010의 디지털 신호로 얘가 전환을 하면 그 디지털 신호가 ESS9218P라는 DAC 디지털2 아날로그 칩에 들어가게 되면 얘가 그 디지털 신호를 전압의 변동으로 바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을 해서 이 RCA 잭 두 개의 전압을 공급하게 되고 이것을 앰프가 증폭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듈 블루투스 리시버는 무선 신호를 디코딩하는 이 칩과 그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이 두 개의 칩이 핵심이고요.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것이에요. 그래서 여기 LDO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타입 C의 전원이 들어오면 여기서 전원부에 실리는 자범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와있는 약간 레귤레이터 그런 개념이고요. 그 다음 또 슬래시 4는 가격이 더 비싼데 여기 이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다. 슬래시 3에. 슬래시 3에 추가된 것은 LPP가 Low Pass필트라고 해서 Low Pass필트 그러니까 20Hz에서 20,000Hz를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높은 고주판은 이렇게 다운시켜서 잡아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이런 필터는 있으면 좋지만 또 없어도 그렇게 크게 소리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. 이 슬래시 5는 이 슬래시 4 기본 모델에 여기 노이즈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권선, 2차 권선으로 해가지고 전류에 실려있는 고주파들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. 이것도 뭐 크게 소리에 영향을 준다고는 보기가 어렵겠습니다. 그리고 최고 높은 슬래시 6라는 것은 입력을 좀 광범위하게 확장을 해서 용도를 넓힌 거에요. 그리고 이제 10만원을 더 받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슬래시 3를 샀고요. 이 슬래시 3와 4, 5, 6의 이 칩, 디코딩 칩과 DLC는 똑같은 칩입니다. 퀄리티가 다르지 않아요. 그래서 슬래시 6의 소리와 슬래시 3의 소리가 같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쿼드덱 ES9218 DAC가 현존하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16비트, 24비트, 32비트고요. 그 다음에 해상도도 384kHz까지 가능합니다. 이 정도면 정말 하이 퀄리티의 DSD나 PCM 모든 신호들을 거의 완벽하게 재생하고 해석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 블루투스 칩도 뭐 여기 설명에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사양이라고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24비트의 최고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칩 이게 가격은 좀 13만원이라 비싸지만 이게 이제 슬래시 3인데요. 이 안에 들어있는 칩 두 개는 지금 웬만한 100만원짜리, 200만원짜리 큰 DAC나 DAC나 이런 블루투스에 들어가 있는 칩 수준, 하이파이 퀄리티의 수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작게 미니마이저 돼 가지고요. 그래서 소리는 그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샀는데요. 저는 이걸 몇 년 썼습니다. 벌써 분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안에 있는 하얀 통을 벗겨보면 안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윗부분인데요. 이게 이제 빨간색 잭, 하얀색 잭이고 여기 CSR이라는 이 칩이 바로 블루투스 무슨 신호를 받아서 1010의 디지털 신호로 디코딩을 해내는 칩입니다. 그리고 여기 DO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까 전류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레귤레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. 여기가 이제 타입 C 전원이 공급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회로는 되게 간단하고 작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뒷면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전기가 들어가는 거고요. 5V짜리 전류 같은 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 부분에 보시면 이게 이제 ESS, DAC 칩입니다. 디지털2 아날로그 신호 컨버팅 칩. 확장해보면 ESS라고 여기 나오죠. 그래서 이 두 개의 칩이 이 장비의 핵심이고요. 이 두 개의 칩을 얼마나 고가의 고사양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두 개의 RCA 칩의 간격이 표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메이커들의 리시버에는 간격이 딱 맞아서 바로 꽂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자작한 진공간 앰프들은 보통 이 간격이 넓습니다. 그래서 RCA 케이블을 새로 사서 작은 것을 서로 연결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런 표준화되어 있는 앰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꽂아서 블루투스 기능을 하이파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들어봤는데요. 확실히 소리는 차이가 많이 나요. 지금 작업은, 작동은 지금 이런 수준이구요. 보시겠지만 여기 뒤에 꽂으면 이제 신호가 들어와서 깜빡깜빡 하면서 이 색깔이 뭐 aptx 블루투스 신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aac가 들어오는지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잭을 연결하는 소리를 한번 청음을 해볼까요? 자, 준비가 됐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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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